안녕하세요 예소리쌤 이에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 부분을 레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벤 마르카토로 연주를 해야 돼요. 벤 마르카토의 뜻은 충분히 한음하는 명확하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. 이 부분에서는 멜로디 라인을 잘 살려줘서 연주를 해야 돼요. 이 음을 더 크게 그리고 아래 음을 칠 때 이렇게 뭉개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왼손은 좀 더 크게 악센트를 주세요. 이 부분에서는 4마디씩 나눠서 호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왼쪽 페달을 밟고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서는 왼쪽 페달을 얼른 밟아주세요. 그래서 포르테 피아노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연주를 해주세요. 이 부분에서는 포르테가 나오고 바로 피아노가 나오죠. 그리고 여기를 포르테가 얼른 치고 다시 작게 연주를 해주세요. 여기서 이 소리도 빠지지 않게 같이 정확하게 이 음을 선명하게 들려야 돼요. 여기서도 그렇다고 해요. 너무 크지 않게. 이게 커지지. 이게 들려야 되겠죠. 살짝 많이. 처음 부분을 볼게요. 이 부분에서는 팔을 친 다음에 그대로 들어주세요. 이대로. 여기서 이만큼. 같이 치면. 들었죠. 바로. 그리고. 여기서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세요. 이렇게 치다 보면 끝까지 팔이 아플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. 이렇게. 위에서 아래로. 그대로 떨어뜨리세요. 다음 마디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는 내려올 때는. 물론 이 부분이 포르테이긴 하지만. 내려오잖아요. 근데 계속. 이렇게 치는 것 보다는 살짝. 살짝만. 댓글에 젠도 되는 느낌. 그 느낌만 가지고 연주를 해도. 조금 부드럽게 들릴 것 같아요. 여기서도. 쉬지 않고 오는 것보다는 왼쪽보다 밟고 여기서는 페달을 하나씩 밟아주세요 한방마다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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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밟으세요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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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달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만 밟으면 되거든요 꼭 이렇게 밟아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뒷장을 볼게요 이 부분에서 위아래로 여기서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고 손목은 여기서 들었다가 바로 보이시죠? 한 번 더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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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해부만은 정확하게 여기서 들었다가 이만큼 높이 들으세요 허치 풀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허치 풀어도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이만큼 그래야지 더 포르테 소리가 잘라요 맨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끝나야 돼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분 Beij Das autos' 부 listener 붙 sent 바As 때마 감사합니다.